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2분기에 접어든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전기 가스요금 인상안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난방비 폭탄이 재연되면 지지율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제 여당과 정부가 진행한 네 번째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한전과 가스공사를 향한 여당의 작심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방만경영 책임은 회피하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 요청에는 아무 답이 없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도덕적 회의의 늪에 빠진 채 요금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 급박하는 여럿몰리만 하고 있을 때입니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언제 얼마나 올릴지 이번에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새 4번이나 회의를 하고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건데 5월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점은 얘기한 적 없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인상 시기를 놓치면 냉방비 폭탄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심리적인 요인일 뿐이라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전력 생태계 붕괴 우려에도 여당이 요금 인상에 미온적인 건 섣불리 요금을 올려 지난 1, 2월 난방비 폭탄이 재현될 경우 정권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론 악화를 상쇄하기 위해 요금 인상과 함께 한전 가스 공사의 강도 높은 자구책을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당과 정부, 민간 전문가 모두 요금 인상에는 이의가 없는 상황에서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예정된 만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 요금 인상 문제가 결정되지 않으면 5월까지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